현아 씨 주시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현아입니다 일단 사실 올 한해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더 신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잘하는 게 무대 말고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낼 것 같은데 작년 안에 일단 저희 헤어, 메이크업, 그리고 스타일리스트, 그리고 저희 가드 실장님, 매니저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더니 옆에서 너무 지쳐있었는데 제가 신나게 무대 위에서 즐길 수 있도록 암나쿨이라는 노래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집 앞에 편의점이랑 화장품 사러 좀 자주 밖으로 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암나쿨이 나오더라고요 감사드린다고 딱히 말씀드릴 데가 없었는데 이곳에서 얘기 드려서 너무 기쁘고요 올 한해도 여러분들 행복 가득한 일들만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하 씨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트로트 부문입니다 박선주 씨 예 아 이번 오늘 수상 소감을 좀 많이 아껴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영웅 씨 임영웅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웅 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